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회공원 활동에 1조 6천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1년 전보다 32.1% 급증한 수치로 사회공원 지출액 1위는 하나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.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공익에 1조 121억 원, 서민금융이 4,601억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. 사회공원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 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